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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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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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명하게 나와 저의 키즈는 왜 이렇게 막히고 저의 가다 진짜 배고프니까 저기 걸 지워볼게 한 번 지워볼게 내가 제일 좋고 오케이 난가? 내 어린이짜리가 난데? 맛있어? 알지? 멋있는 적 저 인상몰란 났다니까지 작품이랑 나무다운 필립을라고 이거 먹는 거일까? 좀 씻어봐 먹는 거야? 응? 첫 랩이야? 진짜? 먹는 거야? 먹는 거야? 먹어봐 응 뭔가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 응 초콜릿이나? 응 응 맞는데 너무 딱딱하니? 소소해진 것 같은데? 초콜릿 딸기맛 분명히 귀하다네 분명히 귀하다네 얘도 좋아하지 그냥 익살맞은 표정 창피하니까 빨리 찍어줘 아니 많이 찍어줘 사장님이랑 눈을 몇 번 마주치는지 모르겠어 사장님이랑 눈을 몇 번 마주치는지 모르겠어 약간 친구 느낌으로 반말하는 거 어떨 것 같다? 친구 느낌으로 반말하는 거 괜찮지? 아니 아까 사장님도 구독자신 것 같으면 너무 탄창하고 반말해도 괜찮지? 친구잖아 친구잖아 우리 아니야? 아니냐고 대답해줘 언니 먹던 초콜릿이에요? 남이 초콜릿이냐고 너 이거 안 먹어봤잖아 맛있는데 먹어봐 우스루 색깔을 입고 슬픈 냄새 아니야 민트맛 민트맛 아니지 너가 좋아하는 맛인데? 무슨 맛인데? 너가 좋아하는 맛 너 나 좋아하는 맛 뭔지도 모르잖아 내 얼굴만 해 그래 진심 담아서 얘기해줘 대박사건 내 친구들이 보고 있거든 아니 이거 어차피 다 어울려서 어떡하잖아 하필 하필 ㅋㅋㅋㅋ 의지 자기도 괜찮은 거 응 다리 길게 나고 있어 진짜 귀여워 으하필 진짜 귀여워 으하필 으하필 자기가 너 하는 방에서 브이로그가 아니고 거의 자기 자랑 흐흫 어떻게 브이로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? 나 못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끝내죠? 이렇게 끝내줘요 멋있게 끝 끝